자 반갑습니다 신경진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7장에서 이제 배열 그죠 다차원 배열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고급 이에요 고급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까지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까지 다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짬짬이 어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포인터에 대한 내용들도 막 어 설명도 드리고 예제에서도 포인터로 바꿔보고 막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자 한번 봅시다 포인터 라고 있어요 포인터 그죠 영어로는 포인터가 되겠죠 포인터 포인트는 어떠한 점을 의미하는 지점을 의미하구요 er이 붙어서 행위자가 되서 어 무엇무엇을 가리키는 자 가 되는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포인터 시언어에서의 포인터라는 것은 예전에도 예전 강의나 배열할 때도 그랬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포인터 라는 놈은 4바이트 에요 4바이트 에요 4바이트 짜리로 얘도 메모리를 할당 받게 되어 있어요 할당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4바이트 짜리면서 얘가 만약에 더블 타입의 포인터다 해도 4바이트 구요 캐릭터 타입 이라고 해도 4바이트 구요 인터 타입 이라고 해도 4바이트 인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얘가 하는 일은 메모리에 그러니까 변수나 뭐 배열의 주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메모리 주소가 이제 우리가 변수나 배열을 선언하면 메모리 할당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는 어 것을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예 4바이트 구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을 메모리에 어 저장하는 것을 포인터 변수에요 얘는 뭐 일 정수 수 정수 문자 문자열 이런거 저장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주소만 그래서 혹시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캐릭터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바이트죠 1바이트 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캐릭터 타입을 여기에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캐릭터 타입의 포인트를 선언하면 얘도 4 얘는 4바이트에요 무조건 포인트 타입은 그리고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죠 그러면 얘는 어떠한 주소를 가지느냐 얘 얘가 할당된 1바이트가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하나 1바이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얘 하나만 가르치게 되지만 뭐 다른 쇼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트 플로트 더블 그리고 롱롱 뭐 이렇게 바이트 수가 큰 것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인트라고 칩시다 인트는 4바이트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바이트가 내가 여기에 인트 타입의 포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타입에 관계없이 무조건 4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얘의 주소를 가질 때 이 주소를 가질까요 이 주소를 가질까요 이 주소를 가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학생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 시작하는 바이트 있죠 맨 처음 시작하는 이 바이트 그죠 2바이트에 1바이트 잖아요 이게 그죠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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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가 모여서 4바이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바이트의 시작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배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트 ARR 이렇게 이렇게 선을 했단 말이에요 2차원 배열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 2차원은 나중에 할게요 1차원만 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선을 했단 말이에요 선을 했다면 싱글 포인트로 우리가 인트 포인트 타입의 P, T, R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ARR을 이렇게 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열할 때 설명을 또 드렸지만 이 배열명은 얘가 5개의 방 가지고 있는 배열방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면 배열은 이렇게 5개의 방이 1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에 그죠 그리고 인트 타입이니까 토탈에서 몇바이트에요? 20바이트가 할당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시작 주소 ARR0 있죠 그 중에서도 맨 처음 바이트 그 주소를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포인트는 4바이트에요 지금 우리가 64비트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OS 이 포인터라는 메모리 크기가 OS 컴파일러 그리고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바이트가 아마 향후에는 8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4바이트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컴파일러가 4바이트를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나온 지 언어가 좀 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4바이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는 캐릭터 타입을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무조건 4바이트 자체적으로 자기 혼자 할당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포인터에는 상수도 있고 배열명이 곧 포인터 상수다 라고 있죠 그래서 이 배열명은요 다른 주소를 저장은 다른 배열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한번 선언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ARR의 주소를 창조를 하고 있다가 다른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배열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PTR 해가지고요 PTR에서 ARR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변경을 해도 돼요 왜?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요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에요 컨스탄트 얘는 variable이구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C언어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포인터라는 것은 메모리에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주소값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다보면 우리가 집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주소가 다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을 받든 택배를 받든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수령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변수나 배열이나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에요 포인터 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4바이트를 할당하기 때문에 모든 메모리 주소는 유니크한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인터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아스타리크 그리고 우리가 스캔 F 언더바 S에서 썼던 M% 주소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주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찍어볼 수도 있었죠 해봤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계속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사이비 종교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알겠죠? 네 다음 장 볼게요 자 포인터의 개념 또 읽어봅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늡니다 자 포인터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저장 무엇을 메모리 주소 얘는 유일한 거에요 주소는 중복되면 안되죠 그러면 만약에 101동 107호를 가야되는데 101동 107호가 3개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택배 어디로 가야되요? 모르죠? 뭐하죠?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모든 메모리에는 주소라는게 다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집이 모여있는 경우에 우편물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려면 아시다시피 정확한 주소를 토대로 해당 호수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주소를 안가고 거기 적혀있는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내부에서도 메모리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OS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제어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OS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할당을 해주지 우리가 야 여기 여기에 포인터 변수를 여기다가 설정해 이렇게 우리가 못한다구요 그런걸 우리가 CPU가 참여를 해서 CPU 스케줄러라는게 있습니다 CPU가 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개념을 배우러 가시면 자바 언어라든지 이런걸 배우면 스레드라는걸 배울거에요 그러면 스레드는 이제 작업을 따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가 형태도 나중에 배우실텐데요 제가 자바 강의도 제꺼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C 언어 다 끝나면 한번 보세요 아무튼 메모리 값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지정을 해야 하는거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도 우리가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죠 없잖아요 잘못 배송이 됐어 503호에 가야될게 504호에 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찾아오는데 그 주소를 모르면 값을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포인터는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 컨트롤 해주는 제어 프로그램 이게 바로 OS 스케줄러라는게 있습니다 운영체제 스케줄러 혹은 CPU 스케줄러라고 해요 CPU는 동시성과 그리고 병렬성을 지니는 건데요 아무튼 그러한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CPU가 알아서 운영체제가 알아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비어있는 곳 어느 곳이나 랜덤하게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PC와 저의 PC 모든 PC들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서 제어 순서에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각 작업 우리가 작업을 타스크라고 타스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타스크를 따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게 바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라는게 있어요 그 스레드들이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데 각각 그 작업에 포인터들이 존재를 해요 주소를 다 가지고 있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이 메모리에서 주소가 이제 척척척척척 되면서 호출이 되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포인터를 알아야 이 타스크 작업을 실행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포인터를 찾으면 하나의 테스크를 형성하는 제어 블럭을 찾을 수 있죠 맞잖아요 테스크라는 자체가 작업 단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구단을 출력해 이럴 때 이럴 때 특히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함수에다가 함수 주소를 포인터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함수도 메모리를 먹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한 함수들이 타스크 잖아요 한 가지 기능을 하니까 그죠? 네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네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측에 여기에 실제 밸류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자기의 우측 주소 이거는 자기의 좌측 주소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중연결 리스트라고 하고 이중링크드 리스트 더블링링크드 리스트 뭐 싱글리스트 그러니까 하나 하나만 있고 연결 리스트도 이것도 자료구조거든요 자료구조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주소로 찾아서 두두둑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싱기법에 많이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말을 생소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완벽하게 어느정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도 공부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 이런 연결 리스트나 이진트리 트리는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개의 뿌리를 내리고 또 두개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와 같은 형태로 향상된 자료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고 뭐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인베디드 어 칩에다가 제가 C언어는 인베디드 프로그램에 많이 쓰입니다 라고 앞서 계속 노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칩이 이렇게 있으면 칩 안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메모리의 작은 메모리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우리가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쪽을 가르쳤다가 저쪽을 가르쳤다가 해가지고 메모리를 직접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AI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안에 로봇 안에도 여러 가지 칩셋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의 메모리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주소 개념 포인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해도가 빠르고 프로그램도 잘 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그죠 이진틀이나 연결 리스트도 되지만 또한 장점은 동적 메모리 할당 동적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메모리를 내 마음대로 할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당하고 그리고 함수에서는 또 주소를 참조해 가지고 호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동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 정도야 그리고 나서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쓰고 메모리는 칩셋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고 반납해야 되죠 소멸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락 켈락 리얼락 이런 함수가 동적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함수에 세트로 들어가는게 바로 프리라는 메모리 제거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도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요 아무튼 함수에서도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우리가 함수의 주소로 알고 있으면 타스크를 진행시킬 수가 있죠 함수가 하나의 타스크 잖아요 그죠 작업 단위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포인터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어너에서 시어너에서의 꽃은 바로 포인터다 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일단 변수는 많이 선언해봤고 뭐 배열도 선언해봤고 등등 다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컴파일러한테 야 CPU한테 얘기해서 메모리에 저장공간 확보해줘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캐릭터냐 인트냐 더블이냐 플로트냐 뭐 이러한 롱롱이냐 이러한 바이트 바이트 크기의 그죠 데이터 타입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공간의 크기는 변수를 생성할 때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캐릭터형은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캐릭터형은 1바이트 셔트는 2바이트 인트와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과 롱롱은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어디에 확보시키지 어디에다가 확보를 시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주소를 출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n%를 넣고 형식 지정자 %p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뿐이지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어떻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보죠 다음 자 그래서 변수와 메모리 주소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프로그래머는 메모리 공간에 어느 주소에 저장하라고 일일이 우리가 지시를 합니까 안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야 어디 어디 번지에 저장해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러하고 컴파일러가 야 운영체제 즉 cpu 스케줄러 그죠 그거한테 알려요 알아서 그래서 cpu가 스피어 스케줄러 의거에서 야 os한테 얘기를 하죠 os가 이제 알아서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빈 곳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주소에 저장했다가 호출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 변수를 출력할 때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printf에서 %d에서 우리가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했다 그러면 그 값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a라는 값을 printf에다가 인자값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게 호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음은 변수의 사용과 메모리의 주소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 보죠 자 지금 여기에서 num num 이라는 곳에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호출을 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죠 자 그림에서 보면 정수형 값을 처리하기 위해 변수 num을 선언을 하였고 그죠 정수값 3을 대입을 하면 메모리 공간에 10 128 이거는 그냥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원래는 메모리 주소는 16진수로 나타내 주는게 좋아요 근데 이러한 유니코드 아니 유니코드가 아니죠 해시코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십진수로 우리가 표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해봤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래서 10128 주소에 저장된다 이거는 10128의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얘를 든 것 뿐이에요 꼭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우리가 지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CPU가 OS가 여기에 비었으니까 변수 할당해줘 이렇게 하면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이 변수가 이 메모리 영역을 먹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0 120 10 124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인트 타입이라서 4바이트씩 이렇게 할당이 돼서 여기에 10128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예요 변수를 호출하면 10128에 저장되어 있는 3값이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프린트에프를 하게 되면 이 10128의 주소에 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모르면 못 가져요 우리가 스켄에프 할 때 그래서 저장할 때 우리가 스켄에프를 할 때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주소값 주소 참조 연산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어디다가 저장을 하라고 주소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엠퍼센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림에 적힌 메모리 주소 10128은 말씀드린 바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돕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 주소는 시스템 환경과 운영체제 컴파일러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 PC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10120부터 10144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한 것은 정수형인 4바이트씩 차이가 나니까 정수형인 인트형 변수겠죠 크기에 4바이트므로 메모리 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로써 나타낸 거예요 예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8비트고 1비트는 뭐 우리 다 앞에서 했죠 그죠 MSB Most Significant Bit 부어비트죠 그죠 예 바이트이며 각 바이트마다 우리는 고유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이 10128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인터타입이니까 얘는 4바이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도 주소가 있고 여기에도 주소가 있고 여기에도 주소가 있고 여기에도 주소가 있고 여기에도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 변수로 이 예를 가르치게 되면 그 시작 주소가 예가 여기에 있는 예가 포인트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예가 저장이 되는게 아니구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선언하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다음은 변수의 선언과 메모리 공간 확보에 대한 예시이다 자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생성하면 자료형에 따라서 인트형은 4바이트 캐릭터형은 1바이트 플로트형은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으로부터 확보를 한다 누가 OS CPU 스케줄러 컴파일러 이 세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4바이트 이거는 1바이트 이것도 4바이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 공간에 비어져 있는 공간 그죠 그런 공간에 변수들은 제가 그랬죠 스택이 이렇게 있다면 스택이 우리가 C 프로그램만 사용하는게 아니잖아요 OS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하고 제가 이렇게 PPT 띄워놓은 것도 메모리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꽉꽉 이렇게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 프로그램을 짜서 변수를 할당하게 되면 어땠든지 CPU하고 OS 스케줄러 OS하고 그리고 컴파일러가 세 개의 그런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제어 장치들이 이 메모리의 빈 곳을 찾아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빈 곳을 찾아서 아무때나 이렇게 할당을 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배열은 다르다고 했죠 연속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거 그죠 그런데 배열의 단점은 정적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동체 갈당도 나온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구조체가 나온 거고 또 메모리를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공용체라는 것도 나오고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부터 고급이라고 했잖아요 어렵습니다 앞에 내용을 충분히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뭐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거 이 프로그래밍 분야 쪽에서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라면 변수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비전공자들도 그래요 맞죠 예 제가 뭐 회계 이런 것들 모르듯이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전문가고 농구 잘하는 사람은 농구 전문가죠 저는 프로그램 전문가니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인트 타입으로 하니까 여기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됐죠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변수로 얘를 주소를 받을 때는 이 1바이트 여기에 시작되는 주소값을 받는다 이 뜻이고 캐릭터는 1바이트를 할당 받았고 플로트도 4바이트 맞죠 예 이게 변수 선언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 즉 자료형에 따라서 할당되는 크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되면 싱글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더블 포인트로 넘어가 버리면 또 함수 포인트 보이드 포인트 포인트 포인터 배열 프로그래머를 안하려고 4번이나 포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근데 돌아온 이유가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주소 참조 연산자인데 한번 보죠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포인트를 활용할 때 꼭 깔아야 할 연산자가 바로 어드레스 오브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라고 하는 주소 참조 연산자인 바로 n% n% n%가 아니고 t인데 뭐 t라고 하더니 뭐 어차피 영어니까요 예 n% 인데요 이거 우리 많이 썼죠 주소를 출력할 때도 썼고 스캔 에프 할 때 많이 썼죠 그죠 이 n%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대입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변수 int iunderbar num 을 3이라고 선언할 경우 변수에 대입한 값이 메모리에 어느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printf 해서 주소 출력하고 %p 16진수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n%하고 이 주소값을 변수의 주소값을 넘기면 이 변수가 아하 16진수로 어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해봤잖아요 이거 그죠 예 같이 변수명 앞에 주소 참조 연산자 address of operator 이게 바로 주소 참조 연산자입니다 주소 참조 연산자 m%를 사용하여 변수명 앞에다가 m%를 이렇게 붙이면 주소를 리턴해준다는 거예요 선언하면 변수 iunderbar num에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16진수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다 단 %d나 %u라는 형식 지정자도 있습니다 알죠 이거는 대신 뭐 10진수 그리고 %u는 이제 그것도 이제 10진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뒤에 예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소값을 넘기잖아요 주소값을 넘기고 여기에다가 d를 넣어도 되고 u를 넣어도 돼요 그래도 출력이 돼요 그런데 워닝창이 떠요 경고창이 그런데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쓰는데 왜냐하면 주소가 넘어온 것들은 형식 지정자로 지정해 놓은 게 %p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가 뜨거든요 예 아무튼 %d나 u를 넣으면 10진수로 출력이 된다 그러고 나서 iNUM 여기에 시작값이 주소값이 된다고 했죠 요거 제일 첫 바이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0,1,2,3,4,5,6 이렇게 한 것도 전부 다 편의상 메모리 주소는 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내었으나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에 표기되는 주소는 전부 다 16진수예요 16진수 그래서 주소는 다 달라요 유니크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배열에서도 했고 변수할 때도 했고 다 유니크한 거죠 그렇죠 주소가 다 다르죠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주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바이트만큼 사용을 한다 그런데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면 4바이트 중에서 어느 바이트에 해당하는 주소가 출력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첫 바이트죠 그렇죠 바로 메모리 공간에 확보된 4바이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앞에 있는 첫 바이트에 첫 번째 바이트에 주소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요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예 요까지 자 주소 참조 연산자인데 자 예제가 나오죠 자 보세요 int i under num 3 캐릭터 ch에다가 1바이트 이거 각각 4바이트 1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래서 자료형별로 10진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d를 넣으니까 주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경고가 뜨는 거죠 d로 하지마라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요번에는 16진수 p 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경고 표시가 뜬다 안 뜬다 안 뜨죠 그런데 출력은 돼요 프로그램 실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좌측에 이와 같이 경고가 나오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경고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왜 %p 를 쓰지 않았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고일 뿐입니다 출력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주소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웬만하면 %p 를 쓰라 써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컴파일러가 알려줘요 이렇게 코드를 쳐보면요 아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이론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을 한 개 더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일단 보고요 실습으로 찾아올지 이론으로 찾아올지 한번 보고 제가 다음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는 여기서 요점을 말하자면 포인터는 유니크하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예 포인터는 포인터 자체로서 할당을 받는데 무조건 4바이트다 그리고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그죠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포인터는 그리고 n%가 넘어오고 주소가 넘어오면 형식 지정자를 찍을 때는 웬만하면 %p를 쓰자 이겁니다 결론은 됐죠 예 여기까지 요점 정리할 것들 좀 말씀드렸고 어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